부산 기장경찰서 경승단이 경찰서 직원과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. 기장경찰서 경승단은 어제 경승실장 장안사 주지 정호수님, 정남권 기장경찰서장 등 4부대 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 법요식을 열고 시민 안전을 함께 기원했습니다. 정호수님은 부처님 자비 속에 지혜가 충만해지길 기원하고 시민과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경찰 직원의 행복을 추건했습니다.